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토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고정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제이디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고정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제이디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내일까지 일단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내일까지 주식 강의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마켓어치 8월 ppi 상승 9월 테이퍼링 시그널 기대 주가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7% S&P500 지수는 0.77% 다우존스 지수는 0.78%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3.31% 급락 주식시장 조정의 시작인가 애플 주가는 앱스토어 어제 미국 법원의 인앱 구조 구매 조치가 반시장적이라는 판결로 판결 이후로 3.31%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매출의 70%가 인앱 결제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만약 외부 링크로 결제를 다른 업체들이 유도한다고 해도 일부러 외부 링크를 고객들이 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모두가 판다면 애플에 약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애플과 소송 당사자인 에픽게임즈는 모두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애플은 그리고 9월 14일에 아이폰 13 새로운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애플이 법원 판결문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세가 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1심이고 재판이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약 90분간 전화회담에서 미중 갈등이 충돌로 피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 일단은 전화통화를 했죠. 서로가. 미국 측에서 전화통화를 먼저 제안한 것인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중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9.5% 상승 13년 만에 최고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국제원제재 가격의 급등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월간 생산자 물가 지수 DPI 상승률이 9%를 붙들어와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9.5% 상승하면서 물가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 중국에 걸었던 관세를 깎아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전화통화의 이유입니다. 패드 미국 경기 회복 둔화 테이퍼링 늦춰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패드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수요는 원만하게 늘고 있지만 공급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돈을 풀어서 끌어올렸는데 살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전세계 물류망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공급이 못 따라오면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운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선이 다시 되돌아와야지 되는데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선도 부족하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미국 항구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력이 없어서 그것은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일터 복귀가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오르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뭐냐라는 것은 물류나 원자재 등의 문제는 일회성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오르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척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 못하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마진이 적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대응을 비롯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결국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미중 간 회담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다가 중간에 애플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전고점 대비 2.5% 하락했기 때문에 리밸런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전고점이 156.69달러입니다. 그래서 2.5% 떨어지면 152.77인데요. 지금 149달러 정도, 148.97달러죠. 현재가 그러니까 10%, 5%까지는 안 빠졌고요. 그러니까 2.5% 빠졌다고 보고 10% 매도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결론은 주가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대응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 서브 이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리밸런싱 하면 좋은 점. 리밸런싱을 왜 해야 되냐. 어차피 오를 것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 손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밸런싱을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개미들이 떨어질 때 해치를 뭘로 하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미들은 해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5%라도 오르면 팔고요. 떨어지면 팔지 않고 존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은 조금 보고요. 손실은 안고 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이래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장기 투자를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만 쌓이기 때문인데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기업을 믿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주가가 막상 떨어지면 그런 믿음 다 날라갑니다. 세계 1등인 애플도 떨어지면 망할까 의심이 되는데 잡주라면 더군다나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확신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전제는 세계에 어떤 주식도 망할 수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세계 1등은 망할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세계 1등이었다가 순식간에 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려면 최소한 세계 2등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등은 세계 2등으로 떨어져도 세계 1등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망하려면 2등으로 떨어지고 10등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망하는 거지 세계 1등이었다가 한순간에 바로 주가가 100% 빠지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세계 1등은 망할까 해서 파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에 투자를 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주식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망하지 않으니 세계 1등 주식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투막이 아니라 10%만 떨어져도 망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은 20%가 떨어져도 애플이 망할까 이런 생각은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까지 떨어졌는데 2등과 순위가 바뀐다면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고요. 20%까지 떨어졌는데 2등과 순위가 안 바뀌었다면 그냥 1등 주식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해치를 해야 됩니다. 해치가 뭐냐? 해치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인데요.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듯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에서도 해치는 자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치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을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 외국인들은 코스피 추종 ETF를 산다. 이것은 사는 것이니까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공매도 합니다. 숏 포지션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샀는데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라도 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와 함께 비슷한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면서 위험을 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해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주식을 사면 떨어질 때는 안 팔고 버티다가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현금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손실을 방어하는 해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일단 2.5% 떨어질 때 10%씩 팔았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후 떨어지면 존버한 사람보다 더 싼 가격에 판 현금으로 사면 평당가에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후 올라가면 갖고 있는 주식의 포지션이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또 이득이라 또 양방으로 좋습니다. 이러니 이후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마음의 안정이 와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팔았다가 손해가 굉장히 커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더 많이 빠졌을 때는 일시에 매도를 했다면 손실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에 정고점 대비 17.5%나 애플이 빠졌습니다. 만약 이때 리밸런싱을 했다면 무려 70%의 현금을 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러면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17.5% 떨어질 때 갖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을 다 샀다면 존버보다 훨씬 낮은 평당가가 됩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리밸런싱을 했던 현금으로 주식을 살지 아니면 안 사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기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세 번째 손해는 조금인데 이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2.5% 떨어졌다가 그래서 리밸런싱을 했죠. 그러다가 정고점 대비 다시 2.5% 오르는 바람에 산정이 있습니다. 즉 5%의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큰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5% 떨어졌을 때 10%를 팔고 다시 5% 올랐을 때 다시 10%를 샀다면 10% 판 금액을 갖고 현금을 갖고 샀다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손해는 총 자산의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를 팔았다가 다시 2.5% 올랐을 때 그러니까 총 5%가 올랐을 때 다시 샀으니까 결국은 곱하기 0.1이 되니까 0.5%가 손해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고점 대비 2.5% 오른 것에 대해서 0.5% 손해니까 사실은 2% 이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를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90%는 주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2%에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는 조금인데 이득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블랙스완의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2011년에 애플이 45%까지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2.5% 빠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에 이미 현금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100% 현금 포지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45%까지 빠졌을 때 현금화 시켜놓았던 애플을 샀다면 현금화 시켜놓았던 것으로 애플을 샀다면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 2.5% 올라서 0.5% 손해보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45%까지 빠진 블랙스완의 위기에서는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5% 떨어지고 5%를 반복하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미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리밸런싱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구간 떨어지면 10%씩 팔고 2구간 오르면 전략 매수한다. 이 사례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JD 부자연구소 카페 조던의 칼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 분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구간 떨어질 때 10% 매도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2구간 상승하면 1구간 2.5%입니다. 2구간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2.5% 하락시 10% 매도를 하다가 리밸런싱을 하다가 5% 오른다면 전략 매수를 했다. 이런 상황이 얼마였었냐. 13번 중에 12번이었습니다. 이익의 확률은 92%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이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밸런싱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 기법은 다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비롯한 모든 미래 예측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예측을 하는 투자 기법을 갖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칼 포퍼는 과학적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법칙이란 포괄적 회의론의 형태를 취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과학적 법칙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잠정적으로 타당한 가설로 인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과학적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검은 백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타당한 가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검은 백조가 나왔다. 그러면 허위가 되어서 틀린 가설이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서쪽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는 타당한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법칙은 수학적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주의를 공존하는 것에 따라 인간들은 달력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4절기도 만들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과학적 법칙과 결합할 때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칼국포포 이후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적 법칙을 인간 사회에 집어넣어서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법칙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죠. 자연 현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거나 아니면 해성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조건인 가설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의 예측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주식은 깨질 때 손해를 덜 보고 이득일 때는 최대한 누리는 것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질 때는 잘 버텨야 주식판을 떠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떨어질 때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떨어져도 올라도 마음이 편하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편안히 보낼 수가 있으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머리 N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라는 대사입니다. 주식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즐길 수 있다면 주식을 할 때 떨어지건 오르건 즐겁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정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으면 말툭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재환구소 다음 카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머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 3.31% 급락 주식시장 조정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재환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